자 먼저 오늘 11시에 학과 신인교수 공모하는 학과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10시 반부터 11시까지 30분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오늘 올려준 것들 보셨듯이 우리가 오늘은 10시반부터 시작해서 30분만 할게요. 특히 오늘은 중간고사 안치룬 F 대상 학생들을 필수로 세컨 첸스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도 한 병욱군이 물어봤지만 웹엑스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나본데 이 주소로 들어가면 웹엑스를 다운받을 수 있고 다운받아서 개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로그인하면 미팅방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이 학생들 중 즉 중간고사 안 낸 학생들 대출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참석한 학생이 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참가자를 확인해 볼게요. 김용훈군 김승환군 없네. 그러면 이 학생들 중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얼굴 보여주고 얘기하세요. D 대상인 한병욱군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파악했고 여기에 김원준군, 진사우군, 김민수군, 정승욱군, 박지영군 등 없죠.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오늘 오피스 아웃 중에서 본인 사정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리고 세컨 첸스를 요청하면 세컨 첸스를 주어서 지금부터 그동안 못한 걸 메이크업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러면 5월 PBL의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그러면 패스시켜줄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동안 지금 들어온 학생들 김승환군이라든지 김용훈군이라든지 신재열군이라든지 하는 친구들은 다 이미 다 그동안 수업을 쭉 따라왔고 잘하는 학생들이어서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여기야 자, 여기 자, 내리고 여기죠 여기죠 아, 네트워크 상태가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그 더미를 위한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문과 학생들이라든지 인공지능에 갈 필요한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적어도 이 더미를 위한 인공지능 여기는 수식이 단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거를 1주차에 여러분들한테 들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었으면 그러면 이걸 들으면 뭘 우리가 배워야 될지가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교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그래서 올려놔, 오타 다 고쳐서 뭐 하나밖에 아니지만 오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서 고쳐서 반영한 거 올려줬고 그리고 코드 좀 더 선택, 업그레이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금 인공지능 수학에 대해서 실습실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 제공해 줬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을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수학 강의들이 디자인되고 또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제안해 준 게 여기 주소에 보시면 이런 식의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 모델이 여기 있는데 이 모델 한번 같이 보죠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누구예요? 응, 어, 그래. 한 병우꾼 응, 미팅 잘하는데 정말? 지금 미팅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사람이? 어, 번호를 다시 한번 볼까요? 번호를 우리가 참여한 번호가 주제에서 미팅방 번호가요 574-862-067 574-862-067 다시 한번 로그아웃하고 다시 한번 들어오도록 하세요 574-862-067 네, 또 공지상에 있는데 네, 네 음, 그래요 음, 그렇게 하고 어, 지금 여기서 어, 시안에서 시안에서 어, 그렇죠 대충 이게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어, 뭐 여러분들이 배운 챕터 1에서 보면 배운 인공지능 대개 이제 이렇게 그 리얼라이프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그 데이터로부터 벡타 또는 행렬 을 도출하고 그 행렬들로 이미지가 아, 구현되는 거 표현되는 거 그리고 그런 그 데이터들 행렬 또 데이터메이트릭스들에 대한 연산 행렬 고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다루는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쭉 가서 쭉 가서 쭉 가서 뭐 이렇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 특이해를 하나 구해주는 경우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어, 찾는 그런 방법 등을 이제 어, 실제로 일반 학생들도 다 해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정사각 행렬이건 아니건 어, 모든 어,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 어, 솔루션을 최적회를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 뭐, 정사형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 여기 이 데이터를 가져온 거에요 데이터들 이게 데이터들로부터 어, 리스트 스퀘어 어, 폴리노미아를 어, 구하는 방법 또 데이터 유사도 구하는 거 또 적분해서 적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 어려워서 그 그 인공지능 기초수학을 따라오기 힘들었던 학생들은 이건 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요, 요 면적을 구하려면 요걸 적분을 요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어, x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면 이게 만약에 이것도 이해가 안된다면 옆에다 설명을 달면 되죠 그럼 3분의 44다 이런 것이고 그 그림 그리고 그것을 3차원 그래프로 그려보면 회전시키면 이런 식으로 리볼루션 하면 3차원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또 저거의 부피도 구할 수 있죠 어쨌든 적분을 구하는 값이 위와 같다는 거 부피를 구하는 거 또 그리고 뭐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여러분들과 배운 같은 방법으로 경사학강법을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경사학강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출력해서 찾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형돼서 아까 미적분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배워서 어 실제 이게 이제 이 최적회로 이 익스트림한 밸류를 찾아가기 위해서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경사학강법이고 이게 2차원인 경우고 이제 이게 3차원인 어 이건 이변수니까 3차원인 경우에 경사학강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파트 3 통계죠 통계에서 뭐 통계에서 뭐 어 스포바이드 러닝 언스포바이드 러닝 파트 4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할 거에요 그리고 뉴랄 네트워크 아티피셜 뉴랄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파트 4에 있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거는 고등학생들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서 엠리스트 같이 글자 문자 인식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실제 코드를 줬죠 글자를 엠리스트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인식하면 이 글자가 7에 각각 되는 것을 이제 파악하게 그렇게 해 준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그 정확도가 지금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보면 응 잘했네요 김영웅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우엔 이게 보통 어 인식 잘할 때는 70% 80% 까지 가는데 지금 어 달랐을 때는 50% 정도에 정확도로 7자에 가깝다 지금 하니까 60% 정도가 나왔죠 자 뭐 그런 식으로 뭐 또 여러 번 더 그 저기 뭐죠 딥러닝을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그러면 점점 계산을 어 많이 시켜서 정확도를 더 높여갈 수 있고 있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경우의 수 세는 게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니까 커지니까 이게 6이 아니라 만약 16만 돼도 숫자가 이런 작은 숫자가 아니라 벌써 이렇게 몇백만이 되는 이런 경우의 수들이 나오니까 손으로 구하기에는 그렇고 뭐 이런 것도 바이노미알 또 이게 500이 아니라 5천 뭐 5천 4십쯤 되면 숫자가 엄청나게 큰 몇 몇백조 이렇게 되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궁극적으로 파트 4에 가면 파트 3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우고 행렬 그 다음에 그런 혹분 그룹 통계를 활용해 그 터미널로지를 이용해서 이 코배리언스 행렬을 만드는 걸 배우게 돼요 이걸 배우고 그러면 이 행렬을 가지고 이 행렬에 이제 뭐 싱글라밸리도 활용하고 등등 하면서 랭크리덕션을 하는 것도 활용하고 결국 이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코어 배리언스 행렬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파트 4에서 프린시펄 컴포넌트 터넬리시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들이 교과서에 다 있고 쭉 따라가서 한 번씩 경험하고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알고 싶은 거는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 이런 것들 하면서 물어보라는 소리예요 이건 고등학교 수준 책이니까 지금 F 대상 학생들은 책에 따라오는 게 낙오됐다면 고등학교 수준이라도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책 내용이 있고 그 설명지역이 있고 오케이 뭐 그런 그렇게 했고 아 그러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보고서 여러분들 내가 계속 의도하는 게 여러분 평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예시로 PBL 보고서도 제출했고요 자 읽어보고 그리고 질문하고 또 Q&A로 한번 가봅시다 문의 게시판에 가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봅시다 채팅도 한번 들어가 볼까 채팅방향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오케이 자 컨트롤 O 컨트롤 C 해서 PNA 갖다 놓읍시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 여기서 어 얘기합시다 아까 같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출석 확인 해달라고 했는데 누가 했는지 한번 봅시다 김용훈님 자 김용훈씨 지금 얘기 들립니까 지금은 지금은 얘기 잘 들려요 어디 얼굴 좀 볼까 김용훈씨 안 어 김용훈씨 어 잘 들려요 왜 근데 어 저기 얼굴은 어디 있고 목소리는 왜 안 들리죠 흠 흠 흠 흠 가능하면 자기가 얘기할 발언할 기회를 줄 때는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한병호 군도 들어왔네요 그래 한병호 군도 잘했고 그래 한병호 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해 보셔 궁금한 게 뭐 더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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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드 사태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아 제가 학원 사업을 하는데 음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한 달 동안 보내질 않아서 아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 학생 성공 장학금에서 그 그런 사정 있는 학생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건 신청했어요 네 어 잘했어요 대학원생들도 몇몇 어려운 학생들은 해주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으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해했죠 네 Q&A의 그 내용을 지금 쓰란 소리에요 다음에 김용훈군 자 김용훈군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김용훈군 김용훈군 네 성적 한번 확인해 볼까 김용훈군 김용훈군 그래 김용훈군은 뭐 잘하고 있고 그래 근데 지금 지금 상태는 B 정도인데 A 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김용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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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들려요 자 소리 안 들리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소리가 들리도록 해줄게 김용훈군 여기 있냐 여기 있네 김용훈군 지금 소리 켰어요 김용훈군 얘기해 보세요 김용훈군 김용훈군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어요 김용훈군 그럼 텍스트로라도 타이프를 어디서 쳐보시지 마이크가 없어 그래요 어쨌든 저기 얘기하세요 지금 채팅창에 채팅창에 써있는데 바로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김용훈군 나는 김용훈군한테 A를 주고 싶은데 지금 같이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아무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만 지낸다 그러면 나는 김용훈군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큼 실력이 늘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A를 줄 수가 없어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충하셔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해됐죠? 지금 내가 한 얘기 정리해서 Q&A에 올리도록 하세요 여기 답글에 김용훈군 김용훈군 또 누구지 한 한 아 한경욱군 없다 오늘 조언한 것 정리하여 올리세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레스를 유심히 보면서 프로그레스에 대한 크레딧을 줄 텐데 만약에 이것도 무시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내가 무슨 내가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학습할 의지가 있는지 내가 의심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평가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다른 학생들 자 그 저기 어 그래요 신재열군 지금 공부하는 거에서 어디 한번 문의 게시판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게 쭉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통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질문을 그동안만큼 많이 하진 못했는데 이제 저번에 조건부 확률에 있어서 파이널라이즈 하나 시킨 거 있고요 음 그래요 음 그래요 파이널라이즈 잘했어요 그거 파이널라이즈 하면서 어떤 걸 배웠어요? 아 이거는 김예훈군이 질문을 했는데 신재열군한테 신재열군은 답을 줄 거 같아서 신재열군이 답을 잘 해줬군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설명 한번 해줄래요? 네 그 조건부 확률 구하는 문제에 대한 거였는데 음 그 이제 이거에 김예훈 학생이 그 알 언어 사용해서 푼 거에 대해서 김예훈 학생이 그 내가 손으로 푼 내가 머리로 푼 그 답은 이거랑 답이 다르다 해갖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질문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전시목하셔서 그걸 한번 해결해 보라고 하셨었는데 음 아까 프로그램 작성된 걸 유심히 보니까 변수 선언을 잘못 해갖고 조건부 확률 계산을 잘못한 게 제가 발견해놨고 그걸 정정한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 맞아요 김예훈군이 그래서 그걸 이해했고 아 그러고 설명했네요 그래요 이 코드라는 건 별게 아니라 이게 수학적인 그 그 저기 증명 과정이 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뭐뭇을 정의해 놓고 그걸 갖고 이러이런 연산을 코드로 정의하고 그리고 그 계산을 컴퓨터한테 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 푸는 거나 코드로 하는 거나 똑같은데 같은 거니까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뒤에 하듯이 설명 달듯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 달아가면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동안 수학 푼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그러면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잘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신군이 지금 김혜윤군 또 민재군 한 질문 답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돼요 여기에 지금 신재열군도 있고 황인성군도 있고 또 저기 김승환군도 있고 하니까 이 프로젝트들 그 A플러스 받은 학생들은 이미 A인 학생들 중에서 A플러스를 받은 학생들은 같이 또는 혼자 지금 그 주제 중에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뭐 이 D4가 뭔지 난 처음 보는 개념인데 D4에 대한 소개하는 한 팀이 하고 그리고 건축설계와 인공지능 이게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건 기대하지 않고 그냥 건축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는지 뭐 소개하는 정도를 해주면 김승환군 팀이 팀을 짜서 사람은 바꿔도 괜찮아요 원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혼자 해도 되고 그리고 황인성군이 제안했던 이 수포자가 지금 뭐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자꾸 틀리니까 그런 건데 정확하게 한다면 뭐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건 역행력을 푸는 거건 다 어려울 게 없으니까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운 미적 미분을 한다 도함수를 구한다 적분에서 면적을 구한다 체적을 구한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던 것이니까 그래요 그런 거 어쨌든 우리가 하듯이 코딩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있다고 생각을 난 하는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쭉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면 그럼 네이플러스 줄게요 이해 되죠? 황인성군 김용훈군 김용훈 이거 고쳐야 되겠네 김용훈군 네 교수님 제가 제안했던 주제랑 달라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김용훈군 네 그러면 저는 저분이랑 같이 한 건가요? 그래요 어쨌든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해서 뭐 혼자 해도 괜찮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연락 주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같이 보고서 만들면 그럼 그 팀장 리드한 팀장이 다른 팀원들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사용하는 크레딧을 어 저기 각자한테 주어서 합산해서 점수 주도록 할게요 이해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벌써 11시가 됐고 내가 11시부터 아까 회의가 있으니까 지금 한마디도 안 한 학생이 저기 코멘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자 황인성군 네 네 한마디 하시오 한마디 하시오 자 자 오늘 어쨌든 미팅에서 저기 뭐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사실 그 팀 프로젝트 제목을 이해를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네 그래 김용은군하고 같이 은원해서 뭐 둘이 하든지 뭐 셋이 하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어쨌든 김용은군하고 황인성군 둘이 하든지 더 팀원을 모아서 하든지 해서 보고서 제출하면 내가 가산점 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 다른 학생 김용은군 됐고 황인성군 됐고 김재열군 됐고 김승환군 김승환군 네 그래 김승환군 뭐 오늘 저기 저기 우리 오피사워 한 거에 있어서 궁금한 거나 뭐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어 저도 그 팀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어 막상 그거 그 계획했을 때는 좀 너무 방대하게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건축과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냥 조사하는 정보로만 해서 소개하도록 하세요 학부생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아 네 분량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아 우리 전공에서는 인공지능이 또 수학이 어떻게 쓰인다 뭐 그런 정도만 활용하세요 그럼 대개 다 수학적인 알고리즘 몇 개를 코딩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돌려서 건축 설계하는데 활용하는 걸 테니까 뭐 어쨌든 그런 그런 내용을 공유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가산점을 줄게요 그렇게 하면 이 플러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오피스 아우미 정도 마칩시다 막 다른 회의가 내가 있어서 그래요 수고들 했어요 고마워요 음 오늘 세팅한 내용을 내가 다시 정리해서 어디 볼까 세팅한 내용을 컨트롤 올 컨트롤 c 하고 여기에서 답글로 정리하고 내가 다시 확인하고 또 오늘 그 저기 미팅한 내용 중에서 더 누가 뭐 이걸 보고 요약을 좀 해줘서 중요한 거는 정리해주면 더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참여 점수 될 거고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에 답글로 물어보면 내가 답을 더 주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